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올림이 오랜만입니다 올림이들 안녕 보고 싶었던 안녕 안녕 그대 영당의 맘에 꽃잎이 되어 안녕하세요 정말 보고 싶었단 말이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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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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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에횢 바람 하이 Zie 김graph 집 하이 어떤 노래 들을까? 지금 연습실입니다, 연습실 연습실 그 잠시만요 무슨 노래 들을까요? 봬요, 있는 거 들어야겠다 감성, 감성 오랜만이야, everybody 우리 올리비들 잘 지냈어요? 오우 짜란짜란 그러게, 너 얼굴 까먹겠다, 우리 올리비들 그쵸?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저도 잘 지내고 있었죠 되게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 올리비들도 다들 바쁜가보다 너무 좋아 병희야, 보고 싶었어 나도 저스피 영상 저스피 영상 정주행하고 있다고요? 오우 너무 좋은 너무 좋은 겁니다 혼내밋 아 멍 limited I miss you, 베이니 I'm just listening to you 오빠들 많이 보고싶은데 언제 만날 수 있을까 아 그러게요 빨리 저희도 올리비들 보러 가고 싶습니다 우리 리비들 보러 올리비들 오랜만에 목소리 들이니 좋네요 오늘 뭐 하셨나요 다들 오늘 뭐 했어요 출근했어요 아 오늘 출근 안 하지 않나 맞죠 오늘 쉬는 날이라던데 아인가? 하루 종일 잤어요 잘했어요 집 와서 드라마 정주행 좋은 취미입니다 요즘 드라마 뭐 보십니까? 전에 면접 응원해준 거 기억나요? 합격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 최종 면접이 있어요 오 대박 그러면 이제 최종 면접만 잘 보면 완전 최종 합격 이번에도 제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미우님 화이팅! 나 지금 그림 그려요 그림 그렸어요 무슨 그림 그려요? 아 모범 택시 2? 오 들어보긴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안 봤습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자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면은 잠시만 되게 오래 잔 거 아니에요? 늦게 주무셨나 보다 병이야 오랜만이야 안녕 오랜만이에요 어? 나 내일 장래에 뭐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한국어로 발표해야 돼 오 대박 나중에 뭐하고 싶으세요? 장래에 장래 희망 베인 두리안 먹고 갈래 아 죄송합니다 저는 두리안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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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이 디스 라이브 아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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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색했는데 색깔추천받아요 오 오 탈색했는데 색깔추천 음 봄이니까 조금 약간 어 무슨 색이 좋을까 약간 예쁜색 뭔가 예쁘장한 색 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하늘색 하늘색 어 엄마를 그리고 있다고 대박 대박 음 이제 곧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머님께 선물해 드리려고 하시나보다 맞제? 곧 생일이네 아 저요? 맞습니다 저 네 곧 생일입니다 오빠 오늘은 내 생일이야 저랑 생일이 3일 차이 나시네요 베인이 연보라색 염색 시켜보고 싶어 연보라색? 연보라색 잘 어울릴까? 내가 뭐 안 어울릴 색이 없긴 하지 어허 잠깐만 노래 딴 거 들을래 음 나 노노노 clinics 약읽 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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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신난다 신난다 우선 갑자기 웃음 밥 먹던 아직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저녁 먹어야 돼요 짠 Kwok 되게 신나는 노래다 음 이제 저희도 일본 KCON 얼마 안 남았네요 맞죠 일본 KCON에서 많은 올리비들을 만날 거잖아요 진짜 재밌게 놀아봅시다 우리 저는 가장 좋아하는 색은 파란색입니다 파란색 제일 좋아하구요 안녕 안녕 Hi 이 시간을 할 수 있어요 river dance? river dance? what is river dance? I don't know I don't know what happened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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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아 그거 해줘 로버 챌린지 아 카이 선배님의 로버 챌린지 맞지요? 아 맞아요 썸네일 곰인형 사진인데 이제 보셨나보다 Did you start preparing your birthday? 생일때 뭐 준비해야되요? 뭐 준비하지? 뭐 준비할까? 나를 위한 선물을 좀 사야겠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분 이름이 좀 신기해요 누구 물통? 닉네임이 누구 물통이야 I love 오빠 병이는 최근에 새로운 곡을 작곡했나요? 병이는 최근에 새로운 곡을 작곡했나요? 어 뭐 작곡이야 계속 열심히 하고 있죠 계속해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곡을 만들고 있습니다 음 딸기 케이크 준비하라고? 딸기 케이크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요즘 왜 이렇게 디저트 같은 게 땡기는지 모르겠어 근데 꼭 사실 요즘만 그런 건 아닌데 요즘 유독 더 그런 뭔가 디저트 같은 게 끌립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베라 먹는 중 베라 베라 무슨 맛 먹고 있어요? 무슨 맛 먹고 있어요? 베라? 베라 맛있겠다 베라 아 맞아요 이거 진짜 제가 하나 말할 거 있어요? 지금 타자 키보드 소리 들리세요? 들어 보세요 지금 막 아무 말이나 치고 있었어요 이거 키보드 우리 JM이가 사준 거예요 저한테 선물해 줬어요 제가 옛날에 뭐지 작업할 때 그 뭐냐 아 츄지가 얘기했어? 언제 얘기했어요 츄지가? 츄지가 얘기해 줬어? 아 진짜? 오오 네 선물 줬어요 저번 라이브 때 얘기했구나 맞아요 츄지가 선물해 줬어요 생일 선물 생일 선물로 줬어요 왜냐면 제가 작업할 때 되게 어둡게 하는데 이제 키보드가 이제 전 거는 옛날에 쓰던 거는 진짜 옛날 거거든요 그냥 회사에 있던 거 이렇게 주섬주섬해서 쓰고 있던 거라서 어두우면은 이제 그 키보드 그 LED 기능이 없었어서 어두워서 이제 막 글자도 잘 안 보이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LED 딱 이렇게 밝게 빛나는 키보드 사줘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것도 굉장히 부드러워요 소리도 좋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 츄지가 사줬습니다 병이는 자기 선물 안 줬는데 자기는 준다고 그러면서 얘기해줬어 저는 올해 츄지 생일 때 두 배로 주려고요 이제 일 년에 챙겨줄 거를 두 배로 해서 더 좋은 거를 우리 츄지 줘야겠어요 허허허 무슨 노래 듣지? 약간 그런 거 틀어놔야지 브이로그에 나올 법한 그런 BGM 허! 싸이월드 감성 BGM 있네? 우와 신기해 저는 싸이 그 월 그거 안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신기하다 어쨌든 오케이, 오케이 되게 귀엽네 아 맞아 그 브이로그 비하인드 얘기하자 비하인드? 일단 그 다코야키를 만들 때 그때가 이제 휴가였는데 그때 이제 집에 가서 다코야키 만드는 영상을 또 찍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찍었고 저번에는 막 베이킹하는 영상 찍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뭔가 유리하는 영상 찍었으면 좋겠어서 다코야키 만드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뭐 비하인드? 아 중간에 저희가 찍고 있을 때 어 막 이제 가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말소리가 들어갔었어서 그건 제가 다 컷컷해서 잘랐습니다 어쨌든 브이로그 그 그러게 나중엔 진짜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된다면 내가 만들어서 우리 올리비들 선물 주고 싶어요 엄청 좋겠다 그러면 흠 음 아 그리고 ASMR 맞아 ASMR도 약간 같이 첨가를 해서 함께 ASMR 겸 브이로그 겸 으로 했습니다 호호호 호호호 하하하 호호호 나 보고 싶었어? 나 보고 싶었냐구 댓글에 있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페인 셰프님 다음번에는 멤버 전원이 기..잉? 기가 타코야키 먹방을 해주세요 다같이 타코야키 먹방하라는 건가? 좋죠 러브유 프롬 두바이 하이 흠 병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병이 보고 싶어서 죽는 줄 영어로 말할까요? 오케이 영어로 말할까요? 뭐에 KCON에 보내야 할까요? 오 너의 패션 그리고 너의 소리가 흠 흠 흠 흠 흠 흠 Can you say hi Philippines? Hi Philippines Hi Philippines Oh my god Hope to see you in Europe this year Of course 제발 Please I really wanna go to Europe You know? 유럽 너무 가고 싶어 한 번도 안 가봤어 여기에 터키인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터키올리비들 많아요? 정말 터키올리비들 많아요? 말레이시아로 와주세요 오케이 유럽 네 네 안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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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디안 팬 안녕 우리 인디안 올리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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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 나는 최고야 아니요 나는 최고야 모든 멤버들의 라이브와 함께 볼게요 그러게요 단체 위버스 라이브 안 한지도 좀 됐다 그쵸? 함께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일본 많이 와줘서 고마워요 진짜로 일본 너무 좋아 일본 토론토 다시 돌아와 토론토 진짜 너무 다시 가고싶어요 캐나다 갔을 때 너무 올리미들한테 에너지를 많이 받고 와서 다시 가고 싶습니다 병이를 만날 때까지 매일매일 열심히 할게 좋아 곧 아시아투어? 납ście 아시아 투어 하면 좋죠 너무 하고 싶죠 불업부럭, 나도 만나고싶어 법소사 일본음식? 어, 진짜 나는... 근데 저는 일본하면 편의점인 것 같아 물론 제가 일본에서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맛있다는 데를 찾아가고 일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단염컨대 일본 편의점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그래서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좀 정신 차리고 있으려고요 가서 맛있는 거 너무 많은데 다 먹고 오면 안 돼 명란삼각김밥 너무 좋아해요 저도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한국에 있나? 한국에 없죠? 한국에 없어 없을걸? 제 5월의 목표는 일단 아프지말기 건강하게 사는 거 진짜 건강하게 일단 5월을 보내고 싶고 그건 사실 매번 그랬고 5월에는 좀 더 따뜻하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그래야 돼요 I don't understand I don't understand 수플랫푸딩 기억나죠? 일본에서 먹었던 수플랫푸딩 너무 기억나죠? 너무 맛있었죠? 요즘 드라마 안 봐요 드라마? 드라마 보는 게 없어요 드라마 안 보는 거 같은데요 요새는 요즘 저 그거 봐요 예능인데 해미리의 재파 알죠? 그거 봐요 재밌어 해미리의 재파 그거 보고 있어요 그거 짱잼 보는 사람 있다 여기 나도 그거 보고 있음 약간 전 그런 거 보면 멤버들이랑 하면 재밌겠다는 생각도 하고 또 만약에 내가 혼자 그런 데 나가면은 진짜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안녕하세요 터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터키 안녕 영어는 당연히 귀여워 아니요 저는 귀여워 I'm cool though 난 방과 후 전쟁 활동도 재밌더라 어? 그 방과 후 활동 저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 방과 후 활동 농담이고요 전 그거 아직 안 봤어요 네 동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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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I really love your voice겠죠? voice I love you 이거 속도 못하고 싶다 진짜? 정말? 진짜? 와우 감사합니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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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인, 오늘 더 열심히 연습할 수 있을까? 아, 오케이. Who are you? 사라? 사라. You have to study today. Because... You have to improve. You have to improve. But if you don't want to study, just... 하지 마. 공부 안 해도 돼. You don't have to study. Just be happy. Enjoy your life. That's more important. Yeah. 인생을 즐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사라 친구들 많은가 보다. You're cool, babe. Pretty music. Yeah, pretty music. 어? 오빠들 만날 때까지 살 빼려고 했는데, 앞으로 일주일 정도. 이제 다이어트 포기. 어우, 포기하세요. 너무... 다이어트 하지 마. 다이어트 안 해도 돼.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오케이. 특이요 is cute. What is 특이요? I don't know. 운동은 안 해도 돼? 운동... 하는 게 좋지. 근데 왜 난 안 할까? 병이는 다이어트 중이잖아. 병이는 다이어트 중이잖아. 아, 근데 저도 되게 건강하게 하고 있어요. 진짜 건강하게... 어... 어... 뭐라 그래야 될까? 건강한 다이어트식으로 아주... 네, 행복하게 다이어트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 걱정 마. 오케이? 음... stormsAsda 안녕하세요. 저녁 마이 처음 brands 아침에 집을 만났을 거예요. 좋은데, 오케이. 음... 음... 노래 바꿔. ей ein 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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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 een een say my name say my name 랩하라고? 또 랩하라고? 안 해 랩 안 해 Can you sing a song? Can you sing babe? What song? 그러면 약간 프리스타일 싱잉을 하는 거야 프리스타일 싱잉? 어떻게 하는 거지? 너무 어려운데? 우리는 빅하라고? 네 멈추하라고? 플레이 고고 랩 랩 랩 랩 랩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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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허... 야! 자... 자... 아... 아, 이 가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가 멜로디를 그냥 맘대로 부른 겁니다. 있는 곡이 아닙니다. 제가 맘대로 불렀을 뿐입니다. 형이도 작사작곡 많이 해주라! 많이 하깽!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도 작업하고 있고 우리 팀에도 좋은 곡 만들어서 이제... 저희 곡으로도 나올 수 있어야죠. 전 약간 장르적인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우리 팀에. 정말 다양한 장르 많이 시도해보고 우리도 많이 그렇게 연습하면서 좀 음악적 색깔을 많이 넓히고 싶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 노래부르래 나보고 I want you to sing. 무슨 노래 불러? 무슨 노래 불러? 나 요새 노래? 노래 뭐 있도? 노래를 찾아보자. 노래를 찾아보자. 노래 뭐 불러야 돼요? 노래 뭐... 잘 안쓴거지? 잘 안쓰면 안 두려워. 너 진짜 완전한 마음이야. 너무 좋다. 순수한 영혼이래 나보고. 음... 너무 아름다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덩 그쵸? 재밌죠? 라라라라라 I'm your big fan 오... Really? What's my name? What's my name? 3일... 병이야 나 3일 동안 휴가 나왔는데 내일 출근하기 싫어요 저도 무슨 마음인지 압니다 너무 압니다 그 마음 너무 알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돌아가셔야 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또 휴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화이팅 제가 온 힘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는 거야 Can you please... What? Can you please speak something in English? What should I speak? English... I don't understand Korean Oh... Okay I'm gonna mix it Korean... English... Chinese... What is your name? Hi... My name is Bain B-A-I-N Bain And... Our team name called... Just B... Just B... Yeah... You guys have to stand us... Okay? What song do you like recently? What song do you like recently? Which song do you like recently? Um... I like to have it particular music But as soon as soon as soon as soon as you join us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 가사가 너무 예뻐요. 그대여 나의 마음에 꽃잎이 되어 흩날리는 나의 삶의 길이 돼주고 그대여 나의 마음에 꽃잎이 되어 흩날리는 나의 삶의 길이 돼주고 제가 올리비한테 하고 싶은 말이네요. 올리비여 나의 마음에 꽃잎이 되어서 흩날리는 저의 삶의 길이 돼주세요. 정말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네, 저 아이돌이에요. 그가 가장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밀라메리? 밀라메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아, 저 아이돌이냐고 누가 물어보셨구나. 맞다,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내 목소리가 내 마음을 살려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친구가 될 수 있나요? 저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나 감당할 수 있겠어? 그렇다면 뭐 고려해볼게. 영어 노래 노래하는거에요? 영어 노래 당연하죠. 영어 노래 노래하는거 좋아해요. 팝송 부르는 거 너무 좋아하죠. 너무 지금 이 노래가 좋아서 빠져버렸어요. 맞아, 슝도 너무 좋아. 약간 슝 하니까 갑자기 슈크림 붕어빵이 생각나지 왜? 갑자기 슈붕이 생각났어요. 맞아, 이 노래도 너무 좋아. 5050의 큐피드. 큐피드, 너무 좋아. 요즘 이것도 빠져있어요. 좋더라. 습니까? do you listen to taylor swift songs? of course. ANTIHERO ANTIHERO 그대가 나의 맘에 꽃잎이 되어 날리는 나의 삶에 빛이 되어주오 날리는 나의 삶에 빛이 되어있어 난 큐피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내용이 궁금하다 큐피드 난 큐피드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But now I'm left here feeling stupid But now I'm left here feeling stupid 그 때문에 사랑이 없다는 걸 The way he makes me feel that love isn't real So bad, so rude, rude boy 맞나? 이런 의미가 맞겠죠? 큐피드 바보야 멍청해 큐피드 바보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rd I give him a second 난 빙빙빙디옹 I know the way he makes me feel 좋다 듀 듀 듀 듀 Harry Styles Play anyone song Harry Styles 저 혜리스타일즈 님은 FALLING 너무 좋아해요 FALLING도 좋아하고 ADOR YOU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And there's no one to blame But to drink in my wondering hands Forget what I said That's what I meant And I can't take it back I can't unpack the bag Cause she left What am I now? What am I now? What if I saw When I don't wander around?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gain I'm falling What if I'm down? What if I'm out? What if I'm someone You wanna talk about?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gain I'm falling I'm falling You said you can I'm falling too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gain. I'm falling. What if I'm down? Rover, Rover, Rover. I'm coming over, over, over. Call me Rover, Rover, Rover. I'm coming over, over, over. Your voice is very, very, very beautiful. Thank you. Beautiful. Beautiful. You're the best singer. Thank you. 병이 목소리는 마음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 같다. 너무 좋은. 말도 예쁘게.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gain. I'm falling. What if I'm down? What if I'm out? I'm falling for your voice. Thank you. I'm falling again. I'm falling again. 루이스 카페디도 너무 좋아 루이스 카페디도 너무 좋아 루이스 카페디도 너무 좋아 루이스 카페디도 너무 좋아 이거 로제 선배님이 부른 거 진짜 좋은데 여기 있다 오더 글라운드 오더 글라운드 오더 글라운드 한 번 더 온더그라운드도 커버했었다요? 진짜 대박이죠? 로제 선배님은 온더그라운드도 했었다? 들려줄까? 잠깐 들려줄게 아주 잠깐이야 옛날에 연습생 때 건 도 했었고 온더그라운드도 했었어 어디를 돌려줘야 되냐? 잠깐만 땅콜릿 삼됨 니들리로 앞머더그라운드 내 러플 그앤 촘 에가 빠っ 그앤 을 싸 더 싶어 요리를 안 쫄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까지. 원래 1절만 들려주려 했는데. 옛날에 했었지. 오랜만에 들으니까 또 새롭네. 리버스에서 올리면 안 돼요? 제발 올려줘. 올릴까요? 올릴까요? 리버스에? 일단 고민을 해볼게요. 너무 옛날에 했던 거라. 음. 음. I'm not sure. I'm not sure. 그러게. 리버스에 막 이렇게 커버해서 제가 옛날에는 몇 개 올렸었는데 언제 올렸었지? 마지막이 뭐였지? 어? 디토가 마지막인가? 디토가 마지막이었나?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네. 디토를 마지막으로 거부했었나 보다. 그래요. 오늘 생일인 사람이 진짜 많네. 안녕 생일자들. 아 디토 마지막이었어. 디토 영상 하루에 10번 보고 듣고 있음. 감사합니다. 평이의 작곡의 영감은 보통 언제 나오하듯. 작곡의 영감. 뭐 이야기하면서 나올 때도 있고. 그냥 갑자기 이런 곡 써보고 싶다 할 때도 있고. 좀 뭐 랜덤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샤워할 때 나오나요? 어 아니요. 샤워할 때는 영감이 나오지 않네요. 샤워할 때는 영감이 나오지 않나요? 네. 조금씩. 발음 쏟아할 때는 영감 샤워할 때는 Yes! 오늘 이제 벌써 8시 반이네. 시간 참 빨라요 하루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간다니 오늘 잘 쉬셨죠 우리 올리비 친구들? 오늘 잘 쉬셨으니까 내일 이제 출근해야죠 화이팅 올리비들 내일도 출근해서 화이팅 아직 가지마 지금 들어왔는데 이제 딱 한 시간 정도 됐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아직 한 시간 안 됐나? 거의 다 됐네 이제 인사하고 갈게요 오늘 몇 시에 잘 거냐고요? 오늘은 맞나? 댓글이 그게 맞았나? 아 몇 시에 갈 건지 알려달라고 5분 뒤 아 4분 뒤 속상하대 귀여워 알겠어요 몇 살이냐고요 저? 저 23살입니다 네 23입니다 23 23이면 진짜 그렇게 23 갑자기 나이 많게 들린다 제가 옛날에 아이유 선배님의 23 23 들었을 때 난 언제 저 나이가 될까? 막 이랬었는데 내가 그 나이야 이거 그렇게 아이유 선배님의 23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유 선배님의 23 난 수소개기 아직 어른데요, 다들 어른데요 항상 어른데요 너를 위해 노래를 불러준대요 대박 듣고 싶어 듣고 싶어 듣고 싶어 근데 어떻게 들려줄 거야? 리버스에 올리는 건가? 들렸어? 방금 노래 불렀는데 얼핏 들렸던 것 같기도 하고 더 크게 불러주세요 Rachel 너무 감사합니다 바로 고맙습니다 이는 이제 인사할게요 사랑해 올리빙 사랑해 올리빙 잘 지내고 파이팅 하고 건강하고 요즘 감기 유행이잖아요 감기 조심하고 감기 걸리지 말고 날씨가 막 추워졌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더워졌다 이러니까 걸릴 수밖에 없어 조심해야 돼 음 나도 잘 지내고 안 아프고양 우리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하트? 안녕 빠이빠잉 빠이빠이